서귀포시가 일부 보조금이나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순위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감귤원 토양피복사업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심사가 끝난 뒤 순위를 변경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며 기관 경고 조치를 요구했습니다. 또 공사나 용역 처리 과정에서 일부 행정 처리가 잘못된 점 등에 대해 37명에게 주의나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7억 천여만 원을 회수나 감액 추징 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.